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남대학교에 있는 매화 한파를 뚫고 핀 매화꽃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매화가 근데 엄청 분홍색 매화가 아니고 여러분 하얀색 매화입니다 우리 인산회장님께서 오진세파와 같은 한파 속에서도 피어있는 매화라고 한 이 매화가 영남대학교는 학생지원센터 앞마당에 몇 그루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고 아침에 일찍 향기가 많습니다 볼들이 벌써 매화에 달려드는군요 앞으로 곤충이 멸종되는 지구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남대학교 학생지원센터 앞마당 A5 건물 앞에 매화 구경하러 오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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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